경상북도는 올해 국가산단과 특화단지 등 국책사업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4년에는 관주도 성장에서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지역발전 전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경북도는 안동과 경주, 울진에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고, 구미 반도체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에도 선정됐습니다. 배터리와 번두체, 방위산업 분야에서 14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경북도는 이 같은 성과를 실질적인 결과물로 이끌어내도록 내년 경북 도장을 민간중심발전 전략에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넓어진 성장판을 민간의 활력으로 채우고 지방시대를 위해 4대 특구와 함께 인재와 교육에 더 투자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세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천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를 조성해 이를 자금 삼아 호텔과 리조트 등 관광단지, 복합물류센터와 대형병원 등 재정으로 하기 어려웠던 사업을 성사시킨다는 민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규제 혁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중앙정부보다 더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할 방침입니다. 반도체 인력 2만 명 양성과 외국인 인재 유입을 위한 글로벌학당, 외국인 지원센터 운영 등 인재 양성과 개방사회 준비에도 집중 투자합니다. 재난안전실과 자치행정국을 통합한 안전행정실을 출범해 각종 재난관리를 강화하고, 70살 이상 대중교통 무료화 확산으로 이동권도 넓게 보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동훈입니다.